혜연이 중 이건 뭐야? 이거? 오빠 판매사지 너 할라고 사고 갔대? 겸사겸사 손 마사지기가 집에 왜 필요한 거야? 오빠가 무효하니까 난 살이 크게 드는 건데 어때? 아무것도 없어? 비켜봐 하고 있어? 혹시 이걸로 받아봤니? 그걸로 왜 맞아? 자, 다음 거 이거, 이거, 이거 재스키 오, 완전 좋아 자, 일단 옆에 이거 테이프를 제거해 여기 옆에 뜯는 데 있잖아, 바보야 가 내가 할게, 내가 할게 저리 좀 가 저리 가 이거 뭐해? 형님? 응 여기 들어간나? 응 다시 끼워줘 부서진 거 아니야? 그러면 얘 오빠 여기다 놔봐 짜잔 고마워 뭐해? 안녕 안녕 고마워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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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랬어 놀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